오늘은 제가 정말 인생영화로 뽑는 작품인데요 음악 영화이면서도 긴장감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경연 날이 됐는데 경연 장소까지 가다가 버스가 펑크가 나고 그래서 렌터카를 빌렀는데 렌터카 사무소에 드럼스틱을 두고 오고 그걸 다시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까지 벌어지고 그럼 이제 무대 위에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건 메인 자리는 내 자리라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주인공도 미쳤고 다 미쳤네 교수도 미쳤고 인생 공부 안녕하세요 체인지그라운드 윤충희 PD입니다 오늘도 고영상 작가님을 모시고 영화를 통해 인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고영상 작가님 인생영화를 다뤘잖아요 되게 처음부터 저를 막 삿대질하는데 주먹을 때린 줄 알았어 더 하지 마시고 하세요 진행하세요 좀 더 예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상사라 다음 달 월급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인생영화로 뽑는 작품인데요 음악영화이면서도 막 긴장감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영화인데요 제목은 위플래쉬 보셨어요? 위플래쉬는 봤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영화를 인생공부 시간에 가져온 이유는 이 영화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걸 가장 시각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위플래쉬가 어떤 영화인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감독이 이 위플래쉬가 데뷔작이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물론 영화계에 데뷔를 한 거는 이전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감독 데뷔작은 이거였어요 하긴 근데 또 이거 대단하긴 하지만 또 은근히 데뷔작만 대박치고 그 다음에 후속작이 별로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후속작은 라라랜드 제가 안 봤지만 명소문 알고 있습니다 라라랜드로 아카데미 감독상 받았고 아 그래요? 대박인데 진짜? 위플래쉬로 데뷔를 해서 라라랜드로 감독상까지 받은 이게 항상 느끼는 게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거 뭐죠? 데뷔작 입봉이라고 그러나? 네 입봉작 입봉작 같은 것만 판다면 안 되는 게 이게 한 번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명작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안 나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소포머어징크스라고 하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다음 작도 대작이면 앞으로 진짜 기대가 엄청 되는 감독이네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게 원래는 라라랜드를 영화화하고 싶었대요 처음에 데뷔할 때 아 이플래쉬가 아니라? 네 그런데 라라랜드는 이제 딱 봐도 뮤지컬 영화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에서 웬 땡판 신인이 나 영화치키 한 100억만 주소 이런 걸 주겠냐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은 돈 별로 안 들어가는 영화부터 내가 해줄게 이걸 뭐라 그러죠? 오리지널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오리지널, 애덤그랫 오리지널스로 보면은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독창성이나 그런 것들을 잃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놔서 결국 해내는 사람이 오리지널스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영화사가 원하는 그거에 자기가 기꺼이 일단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란 거죠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박찬웅 감독이 그랬다면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공동 경비고요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사실 돈 벌면 내가 돈과 명성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엔 뭐 자기가 찍고 싶은 영화 찍고 계셔서 정말 변태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 네 아무튼 데이미언 셔젤도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라라랜드를 만들려다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저렴한 작품으로 해서 만든 게 위플래시였는데 저희 예산 영화? 그렇죠 저렴한 영화니까 좀 영화 자체가 저렴해 보이는데 저희 예산 영화? 근데 저는 라라랜드보다 위플래시가 더 좋았어요 이게 정말 이제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간다라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쉬지 않고 달려있는 끝까지 간다라는 영화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네 더 끝까지 가는 그렇죠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주인공 이름은 앤드류 네이먼인데요 이 아이는 이제 최고의 드러머를 꿈꾸면서 쉐이퍼 음악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약간의 우연과 그 다음 본인의 연습과 실력을 통해서 최고의 밴드라고 불리는 그 플래처 교수의 밴드에 합류를 하게 돼요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좀 최고의 음악학교에 들어와서 최고의 스승을 만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이 플래처라는 인간이 정말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스승이죠 이 사람이 네 선생님인데 인간 말종도 아니고 솔직히 거의 악마 수준이었어요 이게 욕설을 하는데 욕설이 그냥 뭐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이런 나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성차별 인종차별 막 그런 할 수 있는 모든 차별 할 수 있는 모든 패드립을 아주 창의적으로 해요 예 패드립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한 욕설을 하고 뭐 여기 근데 이제 다 대학생일 거 아니에요 뭐 욕설 정도야 내가 뭐 군대 가서 그런 거 참았다 이런 남자들도 있고 내가 뭐 그 정도 참겠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욕설을 넘어서 이제 손찌검까지 합니다 폭력까지 폭력을 하는데 딱 이런거 네이먼이 박자를 잘 못 맞췄어요 그것도 아주 못 맞춘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16분의 1 박자 한 32분의 1 박자를 못 맞춘 거 같아요 조금 빨랐거나 조금 느리거나 그러는데 그 박자를 못 맞춘다고 딱 오더니 자 내가 이제 박자 3개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빨리 때렸어 천천히 때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또 때려 하나 둘 셋 넷 내가 빨랐니 느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이게 만약에 한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랬으면 당장 아동폭력으로 잡혀갔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애들이 자기 경력도 있고 커리어가 있으니까 참는 거지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대접을 하는 그렇죠 뭐 솔직히 실제 현실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거의 영화라서 더 극적인 면도 있을 정도로 포악한 성격을 보이는 스승이었거든요 어차피 영화는 어느 정도 약간 극화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럼 이 플래처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학생들을 들들 볶았냐 근데 나름의 또 신념이 있어요 이 플래처가 영화 후반에 이런 대사를 하는데 내가 영어에서 가장 해로운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good job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만하면 됐어 나는 이 단어가 영어에서 제일 해롭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노력을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까지의 학생들을 몰아붙여서 나중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음악가를 만들어야겠다는 신념 아래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런 폭력이나 폭언이 얼마나 그게 큰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물론 생각도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나 대개 뭐 어차피 그 영화에서는 교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나오진 않잖아 그래서 되게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워낙 최고가 최고이기 때문에 아마 어설픈 교수가 그랬으면 신고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교수 밑에 있으면 자기 커리어가 고장이 되니까 다 참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인지하는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동기부여를 했는데 실제로 다른 동기부여가 제자들한테 원하는 수준까지 끌기에는 뭔가 이제 안 통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처음 교수를 할 때나 그때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아니면 그때는 되게 유해했는데 도저히 유해에서는 이 자식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행동이 정화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이 갈 때까지 원래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은 타고난 게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상황에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적응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정말 사람이 아니라 악마같이 보여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이 데이미언 셔젤이 정말 연출을 잘한 게 배우 이름이 J.K. 시몬스라는 부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얼굴 주름이 있잖아요 그 주름을 더 강조하려고 조명을 거의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아요 그래서 얼굴 주름 때문에 이 굴곡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가 되게 진하게 보이거든요 되게 강렬하게 보였구나 그래서 정말 무슨 악마의 각오일 조각상처럼 얼굴이 그렇게 보여요 그걸 보면서 진짜 와 정말 연기도 잘하는데 그걸 더 악마같이 보이게 하는 연출도 정말 기가 막힌 게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이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 같아 영화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조명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저는 지금 떠올려보니까 되게 강렬하게 정말 강렬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을 신념을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한계를 뚫힐 원해라면서 이렇게 애들을 괴롭히는데 우리 주인공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의외로 그런 가르침을 잘 따라가요 드러머 주인공이 이제 맡은 파트가 드럼인데 드러머가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메인 드러머가 있었고 주인공은 신입생이니까 이제 보조드러머로 들어가요 근데 메인 자리를 꽤 차고 싶잖아요 경쟁이 된거죠 그래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요 이게 비유적으로 피가 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손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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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떡이 될 정도로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 피떡이 된 손을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고 또 연습을 하려고 얼음물에 이렇게 탁 집어넣는데 그때 이제 얼음물이 피가 이렇게 쫙 터지는 그 장면이 제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거만큼 인계점을 돌파하는 걸 시각적으로 묘사한 영화는 없다 딱 그렇게 느꼈거든요 본인이 정말 노력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노력을 다 해요 뭐 그 덕분에 이제 메인 자리를 꽤 차게는 됩니다 고 작가님하고 신박사님이 항상 강연에서 인계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딱 그 느낌은 위플레시에서 확실히 받았던 것 같아요 그 피가 딱 번져나가는 그 순간에 아 정말 피나는 게 피나는 노력이라는 게 정말 피가 나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영화는 이제 확실히 이런 약간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과 이미지로 전달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실제로 인계점을 돌파하셨던 경험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고 작가님이 인계점을 돌파하셨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때 느꼈던 기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원래는 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제가 저한테는 제일 유명한 얘기는 제가 1년에 300번 책을 읽었을 때가 처음이었고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썼을 때는요 첫 책을 써놓은 것도 인계점이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두 번째 책을 썼을 때 작가로서의 인계점이 돌파됐다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내가 처음에 책을 써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거 되게 의미가 있는데 제가 처음 책이 지금 당장 경제기사 공부하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 책의 구조가 뭐냐면 짧은 내용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경제기사를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볼 수 있게 설명을 해주지만 책 전체가 어떤 구조적으로 탄탄하기보다 각자 하나하나 소셉터들이 모아서 낸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 쓰는 거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뭔가 구조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짠다는 생각을 그런 걸 제 생각도 못 느꼈고 해내지도 못했는데 두 번째 된 책의 경제를 읽는 기술 히트인데 이거는 제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제 모든 걸 갈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책의 제목부터 목차와 처음 시작하는 구조와 거기 들어가는 어떤 책의 기법들이 정말 쉽지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전반적인 구조를 짜는 것도 힘들었는데 한 장을 쓸 때도 이 장을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말 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하니까 구조를 짜는데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게 내 한계인가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포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제가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 책에도 제가 지금 봤을 때에서 잘못된 얘기가 꽤 있어요 제 책이지만 그때로 저는 지금은 수준은 다르니까 그런데 그때 그 책을 돌파 그 책을 두 번째 책을 딱 쓰면서 아 이게 인격전 돌파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책 쓰는 게 되게 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신감이 너무 크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간에 제가 독자로서 책을 읽었을 때 두 번째 책에 대한 저에 대한 자부심은 너무나 컸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큰 나머지 제가 다른 것들을 다음 책도 그렇고 다른 내 다음 책도 그렇고 다른 책을 볼 때에도 제 안에 어떤 근본적인 자신감이 그때 이후부터는 흔들리지가 않았고 그걸 한번 넣고 나서는 되게 많이 쉬워졌죠 쉬워졌고 그리고 제게는 자기 효능감도 되게 많이 커졌고 책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심지어 제가 경제에서 독서로 어떤 주제를 바꿨을 때조차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샀던 어떤 주제가 있는데 경제책을 썼는데 이거를 다른 분야의 책을 쓴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거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그때 임계점을 뚫었던 경험이 되게 크게 힘이 됐어요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는 안 받았어요 왜냐면 그냥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포기했으면 그걸 못 넣었겠죠 저희가 이제 임계점을 자꾸 넘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노력이 노력이 가치가 있는데 임계점을 놓은 노력만큼 그 가치가 큰 게 없어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밀어요 힘을 계속 주죠 근데 내가 미는 힘이 최대 마찰력을 넘지 못하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넘으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내가 움직인 직전까지의 힘 임계점 넘었을 때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결과가 너무 달라져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까지 민 거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좀만 더 좀만 더 해서 밀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는 이제 창바를 하죠 질적 변환이 일어나는 거야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다가 이거를 넘지 못하고 포기를 하는 거예요 좀만 되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승님이 그거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떻게든 임계점을 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고 작가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를 안 하고 해서 넘어가니까 이제 보는 시야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딱 경험했어요 이번에 마라톤 도전한 제가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1분 30초 뛰고 1분 걷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한 5분 뛰고 3분 쉬고 뭐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30분 연속으로 뛰는 거는 한참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라톤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 저희를 이제 딱 불러 모으더니 그날 바로 30분을 넘게 뛰게 한 거예요 저는 그날 갔을 때 처음에는 한 20분만 뛰어야지 오늘은 그동안 이제 5분 10분까지 갔으니까 오늘 20분 연속으로만 뛰고 나머지는 걸어야지 그랬는데 그냥 30분을 넘게 뛰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 근데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뭐였냐 포기하고 싶다 그렇죠 걷고 싶다 걷고 싶다 그만 뛰고 싶다 이거를 정말 한 30분이었으니까 수없이 되뇌 이렇게 뛰 네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초당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30분을 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30분을 또 뛸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예 정말 이렇게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처음 저희가 마라톤 시작했을 때는 야 30분을 어떻게 연속으로 뛰어 미쳤네 사람이 그랬는데 지금은 30분 뛸 수 있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시각이 바뀌더라고요 결국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인계점의 돌파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그 중에 되게 큰 이점 결과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에 그 자체도 되게 좋지만 진짜 큰 이점은 자기 신뢰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신뢰가 생기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 자신에 대한 그래서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게 진짜 우리 삶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요즘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떻게든 인계점을 돌파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좋게 생각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조금 이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를 두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괴짜 선생님과 천재 제자가 만나서 완벽한 음악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 처럼 포장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그 주인공이 정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자신의 어떤 성공욕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악랄하게 도전하는 것처럼 그려지거든요 심지어 이게 영화 보다가 제가 아 쟤 미쳤네 라는 말이 튀어나왔던 장면이 있는데 주인공이? 네 주인공이 뭐 선생님은 욕설 튀어나올 때부터 아 저 선생님 미쳤네 이게 다 튀어나왔고 주인공이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아 나 이제 앞으로 드럼에 정말 매진할 거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너랑 더 이상 연애를 할 수 없어 내가 드럼에 매진하고 너는 자주 안 만나준다고 화를 낼 거고 그럼 우린 안 좋게 깨지게 될 거야 지금 미리 깨지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보면서 저 쟤도 어디가 나사가 고장이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연 날이 됐어요 경연 장소까지 가다가 버스가 펑크가 나고 그래서 렌터카를 빌렀는데 뭐 렌터카 사무소에 이제 드럼스틱을 두고 오고 그걸 다시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교통사고까지 벌어지고 정말 정신없이 이제 꼬일 대로 꼬인 하루가 됐어요 근데 그쯤 됐으면 이제 뭔가 아 내가 교통사고까지 피를 내가 철철 흘렸거든요 그럼 이제 무대 위에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건 메인 자리는 내 자리라고 내가 올라가겠다고 억지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뭐 당연히 드럼을 제대로 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공연도 망치고 그걸 해서 그런 네이먼을 플래처 교수가 바라보면서 넌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끝난 거잖아요 커리어가 더 이상 이제 그 교수에게 이제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이런 실수를 용납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전 냉혈환이고 그 순간 얘가 이제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수를 때리고 막 욕을 하고 그런 지경까지 갑니다 아 교수 때렸었어? 네 교수한테 바로 이제 뛰어들어가지고 파운딩한 다음에 막 때렸었는데 되게 폭력적인 영화네 은근히 폭력적인 영화죠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게 좀 벌어져요 어쨌든 교수를 폭행했으니까 네이먼은 이제 퇴학을 당하겠죠 퇴학을 당했는데 그 네이먼한테 교육위원회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 플래처 교수의 폭언과 폭력 때문에 너희 선배 졸업생 중에 자살한 사람이 나왔다 너가 플래처 교수가 얼마나 악랄한지 증언만 해주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교육자로 남겨두지 않을 수 있다 너의 동료와 후배들을 위해서 그 사람을 학교에서 내쫓기 위해서 도와줘라 네이먼이 처음엔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콜? 하고 이제 증언을 해줘요 그래서 플래처도 학교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두 사람이 다 이제 학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이제 어떤 재즈바에서 두 사람이 만나요 거기서 이제 플래처가 나는 너희들을 한계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누고 헤어지면서 플래처가 내가 이번에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 드라머가 좀 영 쓸모가 없어서 너가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해요 앤드류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페이크였습니다 공연장에 딱 갔는데 원래 약속했던 곡이 아니라 내가 처음 듣는 곡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처가 너가 고발해서 나 학교에서 자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아 찌질하네 네 되게 좀 찌질한 면도 있어요 모를 줄 알았지? 너 한번 여기서 한번 완전 망해봐라 그래서 그 카네기홀에서 수백 명의 관중 앞에서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네이먼이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네이먼이 이제 돌아가려다가 마음을 바꾸고 다시 무대로 올라가요 그래서 플래처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려는 순간에 자기 혼자서 연주를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무대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버려서 네이먼도 플래처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데 그 복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음악으로 하는 그래서 이게 음악 영화들이 보통 훈훈하게 흘러가는 법인데 이 영화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둘이 막 그냥 서로를 너 한번 너무 망해봐라 망해봐라 이렇게 서로 하는 신경전이 완전 긴장감이 끝장나게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그렇게 연주가 시작이 됐는데 둘이 완전 철천지 원수잖아요 이제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음악이 되게 멋있게 완성이 되니까 종반으로 흘러가면서 오히려 또 두 사람이 음악 때문에 의기투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나중에 이신전심이 돼가지고 눈빛만 봐도 연주가 막 되고 그런 정도로 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아 위대한 음악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찌질하게 또 싸웠을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렇긴 그런데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화가 한계를 넘어선 아름다운 미담처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이 영화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해석할 것이 되게 많네 그런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플래처 교수가 확실히 선을 넘었거든요 그러면 선을 넘었는데 왜 그렇게 마무리를 또 훈훈하게 했냐 저는 이제 감독이 본인 스스로도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계를 넘는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좋은 스승은 그거를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는 하겠는데 그렇다고 한계를 뛰어넘자고 학생을 무슨 쥐잡듯이 그렇게 몰아세우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영화 볼 땐 그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유피인님께서 말씀하셔서 떠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클리셔가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베스트야 라는 것이 있는데 현실은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하기 힘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기 힘든다는 것조차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 실제로 임계점을 뚫고 나가면 베스트고 스승님이 엄청난 리더십으로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서 잠자리를 끌어내면 베스트겠지만 현실 속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우리는 뭔가 환상적인 예술적인 결과물이 그 모든 과정이 되게 아름답고 되게 대범하고 뭔가 승화적이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쟁과 피흘림과 찌질함 속에서도 위대한 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구글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레리페이지 레리페이지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언제부터 안 좋았다? 애초 처음부터 안 좋았어요 근데 비즈니스 할 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둘이 서로 인간적으로 싫어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비즈니스 어떻게 해요? 잘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인을 높여서 에릭 시미트도 데려오고 그리고 당연히 회의할 때 막 찌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은 찌질하지만 회사 운영하는 데는 크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 멤버들 간의 끈끈함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읽어 온 건 장난 아니에요 근데 구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에어비앤비, 구글 지금 구글이 훨씬 더 시가촌도 높지 않아 구글이 우리한테 세상에 내어놓은 그 많은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그게 그 두 사람은 뭔가 끈끈한 동업 정신으로 아 으쌰으쌰해서 온 게 아니라 서로를 싫어하지만 비즈니스 차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상적인 클리셰는 뭐죠? 어느 누가 동업해서 어금을 성공했다면 에어비앤비 같은 스토리를 읽는다 하는 거지 서로 화목하고 그렇지 알고 보면 스티브 자스랑 워진이랑 또 서로 뭔가 끊어나고 있는 것 같죠 실제로 안 그런 게 많아요 서로 되게 서로 개무시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생각이 다르니까 지금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기업이라고 손꼽히는 아마존도 아마존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 기업 문화도 선진적일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아마존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직원들을 쥐잡을 듯이 몰아세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안 좋은 적폐 적폐 그런 기업 문화 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사람들을 옥죄고 엄청 스트레스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성공 이런 것이 정말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실제로는 이거는 결국 이거는 각자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뭉갤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한 그 과정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때로는 그것이 결과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과정까지도 중요하게 생기게 해서 이끌어 가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여기 영화 속에서 나온 플래처의 행동은 실질적으로 다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까 폭언도 인종차별 그런 것도 있어서 법에 걸리거든요 이 정도의 폭력과 폭언은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긴 한데 약간 상징적으로 봐서 이렇게 학생들을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교수 방식이 과연 나쁘기만 한 걸까 아니면은 거기서 뭐 어떤 의미를 봐줄 수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이런거죠 이런 고민을 해보자는거죠 자 이거를 이거는 이제 불법적인 것과 있겠지만 알고보면 불법적이지 않은 실제로 더 폭력적인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 자녀를 정말로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진짜 혹독하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것이 폭력이 아닙니까? 그냥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큰 폭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옛날 때 되게 어떤 부모 같은 경우는 문을 잠그는 부모도 있었어요 바깥에서 못나오게 솔직히 대놓고 불법이라고 신고하면 뭐 하겠지만 사랑해서 할 수 있고 주변에서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맞아요 이게 어떤 상위적인 의미에서 결과를 위해서 이 결과를 이기 위한 수당 반복 거리지 않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서 그럼 과연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좀 그럴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하나와 그럼 그게 또 옳은 것인가 어떤 그런 것 가운데에서 각자만의 선택이 있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있고 이분이 이 감독분이 그거를 몰라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한번 던져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동진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영화가 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훌륭한 신문이네 저도 이제 영화를 어느정도 비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남의 평론을 이렇게 가져오는 게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이동진 평론가 평은 너무 좋아서 이렇게 가져올 때가 많다 인정하고 리스펙 하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무작정 한계를 뛰어넘은 아름다운 이야기 라고 보는 것도 위험하고 그렇다고 플래처 교수를 무조건 나쁜 놈으로 몰아세우는 것도 좀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게만 볼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 양면성을 고민하게 만든 게 위플래시가 좋은 영화가 됐던 이유고 그게 픽션의 매력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우리 현실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이거 되게 실제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 기준은 있어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는 물론 좋은 일인데 그게 강요가 되면 폭력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충희야 너 임계점 돌파해야지 오늘 오늘 책 100페이지 읽기로 했잖아 근데 뭐 지금 벌써 새벽 2시인데 한 20페이지 남았어요 그러면 그래 조금만 더 참고 다 읽고 자자 이런 식으로 제가 저 자신을 닫다라는 거는 그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남에게 강요가 돼버리면 그게 스승과 제자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전 강요가 되면 다 폭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관 문제 같아요 네 이거는 좋은 포인트 같아요 이걸 할 때 내 스스로에게 그렇죠 하는 것과 타인에게 하는 거는 명복이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 때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많이 있잖아요 당연히 내가 이걸 불법을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거 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자살하는 학생 얘기도 나왔는데 아무리 좋은 의도로 몰아붙였다고 해도 그래서 그 학생 실력이 좋아졌다고 해봐요 그런데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저는 아무리 아무리 좋은 얘기도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버선 얘기를 좀 하면 그런데 또 폭력 없이 임계점 다 덜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뭐 내가 나한테 주변에 무슨 폭력을 줬나 그건 아니잖아 대신 그만큼 임계점 돌파하는 건 힘들다 정도까지만 알고 이런 일 없어도 돌파할 수 있다 라고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어떤 영화랑 별개로 영화에 주는 메시지로 메시지를 그렇게 해석하면 약간 황당한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그냥 별개로 우리가 그렇게 피해 안 들리면서도 이게 너무 폭력적이 아니면서도 임계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많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한 개념이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자율성이 있으면 임계점을 돌파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솔직히 힘들어요 남이 강요를 하면 플래처가 그런 고백도 하거든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학생들을 몰아붙였는데 아무도 진정한 위대한 음악가로 키워내질 못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전 그 얘기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자율성이 없는데 누가 그걸 해내겠어 그렇죠 그래서 교육을 할 때도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말하면 내 스스로 돌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그 자율성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면 제가 예전에 4등에 관해서 영화 인생공부 한 거 한번 영상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우 깨알 홍보 유플레시 자체는 워낙 명작이죠 그렇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너무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영화를 재미적으로 즐겨도 음악 좋고 영상 좋고 연출 기가 막히고 특히 그 긴장감이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극장에서 딱 일어서면서 입에서 바로 육성으로 튀어나왔어요 뭐라고 미쳤다 이 영화는 미쳤다 맞아 영화도 미쳤고 거기에 광인들이 나와 와 들어보니까 주인공도 미쳤어 주인공도 미쳤고 다 미쳤네 교수도 미쳤고 근데 정말 미쳤다라는 소리가 긍정적인 의미로 미쳤다라는 소리가 팍 튀어나올 정도로 그런 영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영화를 하시더라고요 오! 보면 좋은 영화 네 이번 주말에 이거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굿다운로드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영화 인생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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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